정원 씨가 너 좋아하냐?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넌? 저는 너무 좋아하죠 근데? 근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너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 계속하고 있구나? 네 너 갑자기 없어지면 정원 씨 마음 아플까 봐? 혜성아 자꾸 내일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 생각도 너무 하지 마요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저씨 아 골치 아파 아 골치 아파 다른 얘기하자 먹는 얘기 먹는 얘기 얘 햄버거 피자도 맛있는데 난 요즘 월남살 무수가 그렇게 맛있더라 내가 너 내일 데려가야겠다 거기가 어디냐면 너 혹시 거기 아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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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날 바라보는 눈빛에 우선의 미를 참고 있나요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이 답을 알려줄까요 그대 까만 눈 돌자 말은 하지 않지만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 혜성아 조원아